요즘에 사람들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게 공정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핫해진 것 같아요. 몇 년 사이에. 공정이 사람들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트렌드 체계에서 본격적으로 다뤘다기보다는 몇 년 동안 계속 누적되어 온 현상인데, 공정은. 키워드로 봐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잖아요.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근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통계가 특히 2030은 계층 상승 욕구가 대단히 높아요. 그러니까 계층 상승 욕구가 높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맞춰서 살 수 있을 만한 문화적 취향이 대단히 높다는 건데 다른 통계를 보면 계층 상승 욕구는 높은데 실제로 계층 상승을 할 가능성을 대단히 낮게 보고 있어요. 이 사이에서 뭐가 있냐면 부정적 감정들을 굉장히 쌓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이슈가 스파크만 한번 일어나면 굉장히 불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러니까 실제 이 성공할 계층 상승을 이룰 만한 가능성이 높아져야 공정에 대한 것들이 이슈가 덜 되죠. 근데 이제 실제 통계로만 보면 욕구가 있는데 이걸 이룰 수 없는 환경이 계속 몇 년 동안 누적되어 보니까 불만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코로나 때 다시 한번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저희가 퍼블릭 무드라고 대중이 경험하는 감정을 매년 측정을 해왔어요. 이거 2013년 13, 14, 15, 17, 18, 19, 20, 21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한 만 명 단위 대중 소비자들의 감정을 측정했는데 통상 거기서 매년 대중 소비자들 가장 자주 경험하는 감정이 근심 걱정이었어요. 근데 코로나 1년차 2년차 똑같이 답답하다가 열등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불만이 있으면 이거를 표출해야 될 공간이 필요해요. 근데 답답하니까 표출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서 한 풀이라도 하고 술 한잔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원천 봉쇄됐으니까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걸 어떻게 소비하느냐 리벤지 콘텐츠를 소비합니다. 작년 연말에부터 케이블TV 최고 시청률을 찍었던 게 경이로운 소문 올해 모범택시 악마판사 빈센저 해가지고 뭔가 내 화를 대신해주는 부조리한 집단 그런 콘텐츠 소비가 어마어마해요. 최근에 지옥이라는 콘텐츠도 사실은 알고보면 아주 초 리얼리티 상황이잖아요. 그 비즈니스 상황에 거기에 불평등이 직접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 뭐랄까 죄에 대한 비즈니스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풀고 있는데 어쨌든 그 리얼리티와 관련된 또는 이 보복 콘텐츠와 관련된 것들을 소비하면서 대리만족하는 현상들이 있는 거죠. 사실 알고 보면은 사회 불만이 있으면 이거를 표출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해요. 얼마 전에 사망한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1980년도에 집권했을 때 그 대표적인 정책이 3S라고 섹스, 스포츠, 스크린 세 가지로 이 불만족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불만족을 가지고 있던 이런 대중들의 불만들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줬거든요. 그걸 소비하면서 경기장에서 열광하고 이러면서 그냥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공간들을 줘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불가능하죠. 그래서 2022년도 정치가 중요해진 거예요. 그 공간으로 아마 자기 대리인으로 대리전에 전쟁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2030세대 특히 2030 중에서도 밀레니얼 세대하고 Z세대가 좀 다른데 사실 Z세대라고 하여지는 90년대 후반생 90년대 후반 이후에 태어난 이 세대 20대 중후반, 중반 이 세대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이 공정성에 대한 개념을 기존의 청년세대가 가질 때 공정성의 개념과 좀 다르게 이식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20대라고 그러면 사회에 저항하는 이미지였어요. 반항적인 이미지예요. 제가 사실 50대인데 어쨌든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복학하면 뭔가 전투복 비슷한 까만 물을 입고 다니고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기존의 주류에서 약간 반항하는 이미지를 되게 주류하는 청년들의 이미지 그러니까 그 세대의 공정은 사회적 공정이죠. 그런데 저희가 2021 트렌드 모니터를 통해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20대들이 가지고 있는 공정의 이미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이익에 민감한 거예요. 그걸 이기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똑같이 이익을 배분할 때 있어 가지고 나한테 오는 손해를 잘 못 견뎌요. 자기 이해관계의 공정성이에요. 그러니까 취업 기회부터 해서 모든 기회에서의 불공평이 바로 자기야라고 생각하는 그 멘탈리티니까 Z세대와 밀려네러 세대가 조금 다른 양상인데 Z세대가 현재 한국 사회를 가지고 있는 약간 심리적 보수성이 어떻게 나오냐면 흥미로운 거는 아까 기존의 청년세대 20대 20대들과 과거의 20대들이 느낌이 다른 게 과거의 20대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공정에 대한 무은을 일단 그러면 지금의 20대들은 저항의 이미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뭘 좋아하냐면 주류에 편협되고 싶어요. 모범생들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앤리치 좋아하고 그래서 뭘 좋아하냐면 그게 어디서 출발한 거냐면 부모와의 관계에서 출발해요. 청년층이 가지고 있는 진보의 이미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변화를 얼마나 수용하느냐거든요. 변화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보통 진보적이라고 하고 너무 변화하는 건 불안정성을 끼고 있어요. 이게 약간 보수적인 태도인데 지금의 20대 있죠.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덜 수용적이에요. 30대가 훨씬 더 변화해서 수용적이에요.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MG세대를 묶으면 안 돼요. 밀레니엘 세대랑 Z세대는 달라요. 거기에 대해서 그건 뭐와 관련되냐면 지금 Z세대는 부모 세대랑 관계가 좋아요. 그리고 밀레니엘 세대라고 하는 지금 주류 30대들은 그 앞에 베이온 세대랑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정치권에서 말하는 20대의 보수와랑 관계가 있죠. Z세대의 부모 관계가 좋다는 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인데 이게 뭐냐면 부모와의 관계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으니까 부모가 마련해 주는 세계가 생각보다 편한 거예요. 30대는 30대 부모가 누구냐 우리나라로 흔히 말하는 86세대 같은 거예요. 87년 항쟁부터 해서 한국사회에 이끌어서 주류 지금도 주류로 가지고 있던 기득권 세력인데 이 세대는 한국사회에서 성공해 본 경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진화해 나가면서 뭐 연금제도 바뀌고 다 바뀌잖아요. 인구 문제도 그 부분부터 시작됐고 700만 명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주인의식이 엄청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사회를 그분들의 그 삶의 지향점대로 움직여 왔으니까 당연히 자녀 세대에 대해서도 야 이렇게 해봐 이걸 못해 그러니까 성공해 본 경험들 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게 힘든 거예요. 메시가 감독하면 안 되는게 그렇죠 그렇죠 야 몰고 가서 그걸 못 넣어 이렇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주류 세대의 멘탈리티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자녀 세대한테도 자기의 성공 방식을 그대로 강요한다는 거예요. 밀레니얼 세대는 주류 30대인 밀레니얼 세대는 부모 세대와 관계가 좀 안 좋다니까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세대는 진보적이야. 변화에 대해 좀 열려있어. 지 세대는 부모의 관계가 괜찮으니까 이 세대에는 기본적으로 부모와 같이 잘 지내요. 그래서 뉴트로라고 하는 컨텐츠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 그러네요. 나도 쓰던 건데 아빠도 쓴 거야 내가 보기엔 괜찮아. 그래서 이게 시장이 확 크는 거죠. 맞물려서 불안한 거군요. 그러니까 D세대랑 밀레니얼 세대를 같이 분석하면 100% 실패합니다. 정치권에서도 분리해서 생각해야 돼요. 놀라운 인사이트 진짜 대단한 아 뉴트로 열풍 그렇게 연결되는구나. 가족 중심으로 제편도 소비공유 책에서 많이 쓰셨는데 그게 이제 마찬가지 맥락일까요 마찬가지 맥락이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게 좀 가중화 됐죠. 저희가 2017년도에 조사를 해 본 거를 보면 기본적으로 세대 인식의 차이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어. 조사해 보면 야 이거 같이 가기 힘들겠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만 원이 있을 때 라떼나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이런 걸 확보해 놓고 나머지 값으로 밥을 어떻게 조리있게 잘 먹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밀레니얼 Z세대의 멘탈리티를 기성의 5060 베이비부머들은 이해 못해요. 만 원이면 밥을 제대로 먹어. 그 커피 뭐 그냥 달달한 믹스커피 한 잔 먹어도 되는데 사무실에 있는 거 이걸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인식차가 크기 때문에 건널 수 없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2020년 2021년도에 주부장창 집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험을 나누기 시작한 거 같아요. 그 중에 하나 근거가 뭐냐면 작년에 대형 화면 TV가 엄청 잘 팔렸습니다. 왜 그렇죠. 그게 원래 이상한 현상인데 2014년부터 15, 16, 17 쫙 하락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랑 관련되냐면 2016년을 딱 계기로 해서 지상파가 광고를 다 못 팔았어요. 유튜브가 광고 시장에 확 그러니까 2016년에 골든크로스가 일어나서 모든 광고가 유튜브 쪽으로 더 쏠리기 시작했어요. 지상파는 광고를 못 팔아. 맞아요. 그런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미디어가 개인화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실에 딱 TV를 놓고 같이 보는 경험들이 줄어들고 있었는데 2020년도에 무슨 일이 생겼냐 이게 터닝팬한테 확 생겼습니다. 대형 화면 TV가 삼성전자가 너무 많이 팔아가지고 인센티브 사실 반도체 많이 팔아서 생긴긴 하지만 그보다 TV 팔아서 생긴군요. 그때 확 팔았고 그다음에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올해 조사해 봤더니 40대 50대 60대 일부가 10대 20대 30대가 하는 모바일 전략 게임 같은 것들을 다운받아서 하는 경험들이 확 늘었어요. 그게 이제 예전에 무슨 쿠키런처럼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약간 전략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커리어 파워도 쌓아야 되고 아시죠 경험치를 쌓아야 뭔가 하잖아요. 그걸 사실은 50대 분들은 혼자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죠. 자녀 세대와 같이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흥미로운 게 올해 굉장히 많이 늘었던 게 골프용품 이런 게 확 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크린 골프나 일반 골프장의 예약률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혼자 가나 아니요. 가족들이라고 합니다. 2030이 거기서 역할을 하는데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올해 골프장이나 스크린 골프장에 갔던 사람들의 20대들의 10명 중 7명이 부모랑 같이 가는 거예요. 부모가 같이 가거나 부모가 골프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제 세대 간의 취미생활의 경험들이 공유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중심으로 어디 야외나 가고 싶어도 불특정한 사람들하고 가기 불안하니까 가족 들어가는 거죠. 이제 등산도 같이 가는 경험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서 얘네들이 자녀 세대가 같이 가고 싶어 하더라. 이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 가고 싶어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생각이 나는 게 요즘 등산 열풍 골프 열풍 이런 것들이 이제 가족 간의 소비 그 취미 공유가 이어지면서 같이 열풍이 되는 거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가족 관계가 그러면 좋아지는 걸 확 반전했냐 반전은 잘 모르겠는데 나빠지는 수준은 멈췄어요. 유럽 같은 데서 지금 특히 영국 같은 데서는 이혼율이 급증해 가지고 그걸 코비디버스라는 용어로 따라 설명하잖아요. 하루 평균 90분 정도 같이 있다가 15시간씩 같이 있으면 미쳐요. 싸우죠. 당연히 높은데 우리나라는 2020년과 얼마 전에 발표된 2021년도 이혼 통계가 다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혼율 감소가 바로 가족 간의 관계가 좋아졌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경우는 있죠. 대형 tv가 많이 팔렸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를 같이 소비하기 시작했다는 넷플릭스 관객들의 70%가 대형 화면으로 봐요. 그 경험은 뭐냐면 이제 가족들이 방에 각자 있다가 거실이나 같이 보는 거죠. 소통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진짜 오리안이가 7년 전에 타임즈 같은 데서 시사완평을 봤거든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TV는 걔만 보는 세상이 맞다. 이렇게 생각났거든요. 이게 또 바뀌었군요. 이게 완전히 바뀌었죠. 아 유튜브 시대가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학습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독서법책을 썼습니다만 누가 요즘에 책을 보냐 유튜브에서 전문가가 나와서 좋은 얘기해 주고 좋은 지식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시대가 왔을 경우에 어떻게 세상이 변하는 걸까요 어떻게 네 별로 안 좋게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트렌드 변화는 분명해요 네 짧은 콘텐츠 소비하는 게 주류입니다. 뒤로 변화이고 네 그래서 뭐 쇼폼 콘텐츠니 틱톡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몇 초 몇 초 됐잖아요. 그렇죠. 15초 됐잖아요. 야 그거가 그렇게 유행한다는 것도 흥미로운 건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본 자료는 유튜브도 이제 뭐 많이 보시고 이게 일상화 됐어요. 생활이 됐고 이게 학습의 중심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공부를 책이나 텍스트로 하는 게 아니라 글 중심의 텍스트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유튜브로 공부를 하죠. 유튜브 공부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네 유튜브로 공부를 한다 해도 네 15초 공부를 하기는 어렵잖아요. 어렵죠. 어렵죠. 최소한 뭐 2, 30분 이렇게 1시간 이상 이렇게 돼야 되는 공부를 해야 될 텐데 네 30분 이상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 저희 조사로는 0.9% 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30분 이상 보이시죠. 근데 그분들도 주로 어떻게 보냐 그분들의 열의 7, 8명이 빨리 감아서 봐요. 아 배속을 늘려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학습을 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기 좀 어려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관찰을 해서 숙고를 해서 1시간에서 2시간이 이렇게 긴 거를 보면 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렇죠. 그렇죠. 저런 관점은 좀 특이한데 그러면서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거 바깥에 뉴런들이 막 움직여요. 네 네.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해 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학습이 일어나는데 네. 빨리 감으면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죠. 이미 알고 있는 이게 뭐냐면 일종의 태도의 보수화를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생각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알고 있던 거를 확인시켜 확인하는 거군요. 이게 그래서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2018년에 저희가 조사를 했던 게 뭐냐면 네. 주변의 사회적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시위를 하거나 이러면 네. 2018년 때까지 조사를 해 보면 10명 중에 6명 가까이가 저기 왜 하지 궁금해서 찾아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지 저기 시위하는 이유가 뭐지 아 그 장애인들이 저기 그 지하철에서 뭔가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최소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태도가 같이 판단하기 전에 그걸 찾아봐요. 네. 근데 2020년과 2021년도에 걱정되는 건 뭐냐면 그 경험이 확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10명 중 6명 10명 중 4명이 안 돼요. 그걸 찾아보는 사람들이 네. 새로운 뭔가 이슈가 생겨도 그걸 궁금해하는 경우가 적고 네. 뭐가 올라갔냐면 네. 짜증을 내요. 저거 왜 하냐. 그게 확 올라가거든요. 이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공동체로 서로 간에 그런 이슈를 제기하고 하면 이게 연대감이라는 게 형성되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흩어집니다. 이게 제일 걱정되는 거죠. 원래 유튜브가 또 받던 영상을 또 추천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나랑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영상들은 오히려 추천 안 해줘서 그렇죠. 더 경향이 또 심화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작년과 올해 저희가 지적한 게 필터 버블인데 네. 필터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내가 부동산 상승 논자 하면 계속 그쪽의 정보가 오고 아니면 하락 논자 하면 계속 그쪽 정보가 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내가 스스로 이 뭐 이렇게 로그를 남기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네. 나랑 내 생각에 맞는 정보만 이 정치적인 상황도 포함해서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네. 편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강화되는 거죠. 이 현상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보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네.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검색해서 음. 기록을 남겨놔야 다양하게 와요. 그렇죠 그렇죠. 디지털 시대 정보는 기본적으로 내가 찾아가기 전에는 나한테 맞춤형의 정보만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즘에 그 이제 mz세대들이 사표를 많이 던지잖아요. 네. 제가 이게 트렌드를 좀 저도 이제 나름 보면 과거에 퇴사 학교라고 해가지고 퇴사 열풍 엄청 불다가 뭐 코로나가 되면서 갑자기 구조조용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내 직장의 소중함을 느끼게 됐다 라고까지만 알고 있었거든요. 요즘 mz세대들은 뭐 사표를 많이 던지는 편인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그게 많이 던지죠. 어 그럼 왜 던지는 거예요 대체 많이 던지는 게 가장 중요한데 사실 많이 던지는 거보다 더 많이 던질 수 있죠. 그런데 더 고민이 되는 거는 지금이 그렇게 직장이 늘어나고 있는 좋은 시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장 수는 한국은행 보고서나 정부에서 나오는 코로나 이후의 보고서들을 찾아보면 네. 직장 수는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그게 이제 단순히 기계가 대체 기계가 그 로봇 기계나 로봇에 의해서 대체되고 있다는 차원을 넘어가지고 네. 아주 집중적으로 로봇이 할 수 없는 일 아니면 직업이 늘기는 좀 힘든 산업 구조가 되어 있다는 쪽에 보고가 많은데 네. 그래서 일자리 수는 줄어드는데 네. 그 청년 세대가 일자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 그만두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되느냐 네. 최근에 다른 신문이나 읽어보다가 제가 그러면 이른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네. 그렇죠. 공무원이나 공기업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 너무 좋은 회사니까 이걸 그만두면 다른데 또 가기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리고 스스로 뭔가 직장에 직장에 괴롭힘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네. 그걸 해결하기 보다는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만두지 못해서 젊은 친구들이 그만두지 못해서 네. 젊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 경우도 좀 포함해 가지고 엑시트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을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네. 네. 그 가장 큰 중심에는 뭐냐면 언론 찾아보면 다 월급 많이 주면 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뭐예요. 월급은 많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필요하죠. 많이 줘야죠. 기본적으로. 왜냐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취향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월급에도 만들 못합니다. 당연히 투자를 따라가는 행위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월급 뭔 고민은 많이 해야 되겠지만 회사 매출이 안 모르는데 월급을 많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다 연동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월급 말고 혹시 다른 이 친구들을 리텐션 할 수 있는 대안이 뭐냐 네. 기본적으로 통제감을 줘야 돼요. 통제감 네. 시간 선택권 같은 걸 줘야 돼요. 가장 선호하는 게 뭐냐면 주중에 일찍 퇴근하는 거예요. 유연 근무자 같은 거 그러니까 핵심 코어 시간은 있고 매일 10시부터 4시까지 그 시간만 남아있으면 앞에 출근을 일찍 해 가지고 그 시간을 채우거나 그 이후에 출근을 시간을 채우거나 아니면 하루에 그 시간을 세이브 해 가지고 일주일 중에 하루를 비우거나 이런 식의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시간 선택권을 주는 것을 2030 세대가 제일 좋아합니다. 아 그럼 그 말씀을 이제 그 MZ세대의 핵심 인재들 우수한 인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연봉을 높여주고 이런 것보다도 그들에게 연봉을 높여줘야 돼요. 여기서 노예 생겨 가지고 엄청 먹었어요. 아 진짜요? 연봉을 높여주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연봉은 기본이고 회사에 그걸 높여주는 건 한계가 있으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 선택권을 주는 게 중요하다. 네. 네.